쌍쌈이네, 쌍쌈. 너무 좋아, 이 노래 진짜. 렉츠고! 뭐야? 이번 노래는 넥스트의 그대에게인데요. 그룹명, 넥스트는? 뉴,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? 무한계도의 그대에게 아니에요? 익스, 안녕하세요. 익스퍼리먼트? 뉴 익스퍼리먼트 팀. 의 줄임말입니다. 그렇다면 쉴드 관말은 어떤 문장의 줄임말일까요? 에? 쉴드 관말. 쉴드? 쉴드 관말. 정답은? 실제로 들은 말 아니면 관뚜껑 다치기 전까지 말하지 마. 우와! 맞죠? 실제로 들은 말이 뭐야, 들은 말이. 진짜 잘했지. 진짜 잘했지. 우와 했는데. 김영철 씨 말에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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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정답은? 김영철 씨랑 관련된 거죠? 실실 쪼개지 말고 더럽게 쳐막기 쉬우면 관에 바뀔 때까지 말하지 말면 돼. 첫 번째 실의 힌트 나랑 좀 약간 연관성 있어. 실패한. 실패인데? 바로 맞추네. 실패한 드립 관심 주지 말자. 정답! 실패한 드립 관심 주지 말자. 두번째 dans 게 entr's pick. yiiyahemohu ei yi press Entonces? prosperity. 속idée creep. comfort Giving me out. Yamon is er such a lot. 오늘 준비가 되어 스마ksom Nick youtube…"